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 및 예상문제 제5과목 건설안전기술 20문제 81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의 항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내역은 1.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 2.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의 인건비 3. 건설용 리프의 운전자 인건비 4. 고소작업들 작업 시 낙하물 위험 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의 인건비 정답은 1.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 해설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의 항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내역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 경비원, 교통정리원, 자제정리원의 인건비 82. 집안의 투수개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립자의 단위중량 2. 유체의 점성개수 3. 토립자의 공급비 4. 유체의 밀도 정답은 1. 토립자의 단위중량 해설 유체의 점성개수가 클수록 투수개수는 작다. 토립자의 공급비가 클수록 투수개수는 크다. 유체의 밀도가 클수록 투수개수는 크다. 83. 점성투 집안의 계량공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2. 프리로딩 공법 3. 치환 공법 4. 페이퍼드레인 공법 정답은 1.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해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사질 집안의 집안 계량 공법이다. 84번 흑파기 공사용 기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불도자는 일반적으로 거리 60m 이하의 배토 작업에 사용된다. 2. 클램실은 좁은 곳에 수직 파기를 할 때 사용한다. 3. 파워셔블은 기계가 위치한 량보다 낮은 곳을 파낼 때 유용하다. 4. 백호우는 토질의 구멍 파기나 도랑 파기에 이용된다. 정답은 3. 파워셔블은 기계가 위치한 량보다 낮은 곳을 파낼 때 유용하다. 해설 파워셔블은 기계가 위치한 량보다 높은 곳을 파낼 때 유용하다. 85번 건설공사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기준일은 언제까지인가? 정답은 1. 해당 공사 착공 전일까지 2. 해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공 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86번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정답은 2.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해설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두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87번 로프 길이가 2m인 안전대를 착용한 근로자가 추락으로 인한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한 지면으로부터 안전대 고정점까지의 높이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 로프의 신율 30% 근로자의 신장 180cm 정답은 3. H는 3.5m보다 크다. 해설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한 지면으로부터 안전대 고정점까지의 높이는 로프의 길이 플러스 로프의 늘어난 길이 플러스 2분의 근로자의 신장으로 각각 대입하여 개선하면 3.5m가 된다. 88번 부두,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부두 또는 암벽의 손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정답은 3. 90cm 해설 부두,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부두 또는 암벽의 손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최소 90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89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안전에 대한 유익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는 지보공, 거푸집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높은 곳으로부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호퍼로 받아 거푸집 내에 꽂아넣는 슈트를 통해서 부어놔야 한다. 3. 진동기를 가능한 한 많이 세웰수록 거푸집에 작용하는 지갑상 안전하다. 4. 콘크리트를 한 곳에만 치우쳐서 타설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답은 3. 진동기를 가능한 한 많이 세웰수록 거푸집에 작용하는 지갑상 안전하다. 4. 진동기를 가능한 한 적게 세웰수록 거푸집에 작용하는 지갑상 안전하다. 90번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한다. 2.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하여 한다. 4.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 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2.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해설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토사 붕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흑마귀집 50 설비가 아닌 것은? 1. 흑마귀판 2. 말뚝 3. 턴버클 4. D장 정답은 3. 턴버클 해설 턴버클은 철골공사에 사용되는 설비이다. 92.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숫자는 순간풍속이 00mp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3. 사다리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 사다리 지주 끝에 사용하는 미끄럼 방지 재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 고무 2. 코르크 3. 가죽 4. 비닐 정답은 4. 비닐 해설 미끄럼 방지 장치는 사다리 지주의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 등을 부착시켜 바닷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94.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설치하는 조명의 주도 기준은? 정답은 2. 75X 이상 해설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의 조명을 75X 이상으로 해야 한다. 95. 연약 집안의 침화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점토질 집안의 계량 공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생석회 말뚝 공법 2. 페이퍼 드레인 공법 3. 진동다짐 공법 4. 샌드 드레인 공법 정답은? 3. 진동다짐 공법 해설 진동다짐 공법은 점토질 집안이 아닌 사질토 집안의 계량 공법이다. 96. 다음은 산업안전복원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가설 통로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수직갱의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OO을 설치할 것 정답은? 2. 계단참 해설 수직갱의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7. 화물 취급 작업 중 화물 적재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마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2. 중량의 화물은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할 것 3.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4.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쌓을 것 정답은? 2. 중량의 화물은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건물의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할 것 해설 3.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도록 할 것 98. 공사 금액이 500억 원인 건설업 공사에서 선임해야 할 최소 안전관리자 수는? 정답은? 1. 1명 해설 건설업은 공사 금액 800억 원 미만까지는 1명 이상 800억 원 이상부터 2명 이상 이후 700억 원씩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한다 99. 철굴 공사에서 용접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전격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격 방지를 위해 제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한다 2. 우천 강설 시에는 야외 작업을 중단한다 3. 괴로전압이 낮은 교류 용접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4. 절연 홀더를 사용한다 정답은? 3. 괴로전압이 낮은 교류 용접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해설 괴로전압이 높은 교류 용접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100번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개상 및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공사 금액 기준으로 오른 것은? 단, 산업재 부상 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 부상 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정답은? 1. 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해설 건설업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개상 및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공사 금액 기준 총 공사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 단, 산업재 부상 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 부상 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공사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